하나 빠뜨린게 있네요 이번주에 시작할 코딩인데 언어를 원래 루아로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4개의 언어를 같이 쓸겁니다. 그래서 똑같은 코드 내용을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, 루아, 얼랑 요렇게 4개의 언어로 각기 다 작성해볼거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루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두번째는 어차피 우리 이 과정이 학습과정이잖아요 학습과정에서 배워야 할 언어로서 필수적인 것들이 요란 언어들이니까 이번기회에 같이 언어도 공부를 하는걸 겸해서 같이 진행을 할겁니다